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하 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이 반야 지혜로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는데 수행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섯 가지로 펼쳐놓으면 똑같은 반야 바라밀이지만 그 여섯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육바라밀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 이렇게 육바라밀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육바라밀은 보시를 실천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 것을 남들에게 많이 나누어주고 보시를 실천을 하는 걸 통해서 또 지계라는 건 계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다 착한 일, 착한 말, 착한 마음씨를 많이 쓰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선한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인욕은 내가 힘들고 괴롭고 이러더라도 좀 참고 화도 좀 내지 않고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더 내가 참아내야 된다. 이런 것을 인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선정은 고요한 정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수행을 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 어떤 선정 삼매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선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것을 오래오래 꾸준히 정진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야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육바람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것이 육바람일이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아상이 아직 깨지지 않은 즉 조견 오은계공 도일체 고액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는 육바람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육바람일의 본 뜻을 본 낙처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바람일은 사실은 전부 다 반야바람일의 어떤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바람일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에게는 바람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보살에게 필요한 게 육바람일이라고 해요. 보살 수행자에게. 그래서 보상을 수행자는 이타적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다 함께 성불로 이끈다라고 해서 보시지게 인욕이라는 것은 공히 이타적인 이런 어떤 수행을 통해 일체 중생을 돕는 것을 통해서 어떤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라는 수행은 내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준다. 또 제시, 법시, 모의시라고 해서 재물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법시, 부처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또 모의시라고 해서 이걸 불교에서는 제시나 법시보다도 법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모의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이게 또 다른 말이 아닌데 법시와 다르지 않은 말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체 중생들은 내가 있다고 여기면 두려워요. 필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사람에겐 두려움은 뒤따릅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어. 내가 지옥 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모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시, 모의자, 모의를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떤 역사, 종교학자들이 인류 종교의 역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종교가 가장 해야 될 역할이 대중들의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 역할이었는데 사실은 역으로 세계 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일부러 두려움의 신앙을 퍼뜨려서 너희들 두렵지? 나쁜 짓 했지? 지옥가. 지옥감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렵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종교 장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종교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봤어요. 예를 들면 면제부를 팔아서 이걸 돈 주고 사면 지옥 안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교 장사를 했던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지옥 안 가려면 열심히 절에 가서 보시도 하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쉽게 말해 겁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종교학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종교를 아는 사람들끼리 성직자들끼리 봐서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종교 본뜻이 아니죠. 종교의 본뜻은 모의 시에 있는 거죠.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달마스님의 안심법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법문을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법문을 듣고 체득하게 되면 첫째 달라지는 변화가 뭐냐 하면 안심하게 돼요. 이걸 깨닫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랄까 한다면 길고 길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짜자르게는 외로움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게 해결이 되고 나는 늘 나도 모르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렸는데 그 두려움에 해결된다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구나. 진정으로 두려울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두려운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이 조교 내 오원개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법시, 제시, 무해시 같은 이런 보시를 불교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근데 진짜 두려움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을 보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법을 깨달아야만 진정 무해시가 일어나거든요. 즉 반야바라미를 실천되어야지만 무해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절로 두려움이 본래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게 아니라 본래 두려울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단 말이죠. 금강경에서도 보면 보시바라미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 금강경 얘기를 보다 보면 상을 깨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보시를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여전히 남아있을 동안은 나라는 아상, 애고가 남아있는 동안은 내가 너에게 보시해준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줄게. 왜? 나는 돈도 있고 역량도 있고 나는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힘들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시해줄게. 이렇게 하는 보시는 진짜 보시가 아니라는 거죠. 상을 가지고 하는 보시라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가 아니라는 거죠. 둘로 나누어서 있는 내가 없는 너희들에게 보시한다 하면 상이 생겨요. 나는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보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둘로 나누어서 보시한단 말이죠. 그거는 상의 얽매인 보시여서 공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큰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진정한 보시, 진정한 자비는 뭐냐 하면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이 몸과 마음이 난 줄 알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몸을 쓰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고 여러분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이 하나의 마음 이걸 일심 한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이 본래 면목을 이 한마음을 우리 모두가 쉐어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체 유심조의 뜻이에요. 이 마음, 한마음을 바다의 비유를 들고요. 삼라만상, 존재, 비존재 모든 것을 파도의 비유를 듭니다. 모든 파도는 즉 모든 삼라만상은 전부 다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하나의 마음 일심 이 원효스님이 말한 일심 사상이에요. 마음 하나를 우리 모두가 같이 세워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이고 이게 진짜 자기 마음이에요. 진짜 자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왔다 가는 몸을 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은 왔다 가잖아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거든요. 여러분 나라고 여기지만 공기가 없으면 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요소 가운데 딱 하나 공기라는 요소만 싹 빼가도 여기 진공상태가 딱 돼버리세요. 살아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일 수 없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와 다른 남들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남들이 있으니까 내 거는 더 움켜쥐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어떻게든 남들 거를 남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더 갖고 싶다. 난 이만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갖고 싶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별로 없으니까 요만큼 있으니까 난 이만큼 갖고 싶어요. 난 이만큼만 가지면 원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난 10억만 있으면 5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난 안 바래요. 이러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100억 있으면 천억 갖고 싶고 천억 있으면 조를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아 이 허공법신이 나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다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이 삼라만상 일체 모든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내가 목마르면 입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입한테 내가 평생을 너한테 입에다 물을 넣어줬는데 배고픈 밥을 줬는데 빨리 갚아라 이런 말 안 하듯이 상을 내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넌 나한테 왜 안 하니 이런 말 안 하듯이 여러분이 자식에게는 무한정 베풀어도 내가 너한테 했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듯이 나라는 범주 아상의 범주에 있을 때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삼라만상이 나와 진정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연기적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는 나는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나 아닌 것들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건 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건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이 배고플 때 밥을 주고 힘들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곧 나를 돕는 일이에요. 왜? 같은 뿌리 같은 한 마음을 쓰고 있구나 우리 모두는 둘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좋아하는 어떤 불교에서 잘 쓰는 하나의 구호 그게 아니라 실제 자기의 생생한 체험적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인 거예요. 진짜 자기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삶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라는 보시를 해야지가 되지 않고 삶이 그대로 보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대로 보시예요. 사실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보시고요. 내가 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보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회사에 기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는 누군가 소비자들을 위한 물건을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외식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데 일조한 나도 세상 사람들을 윤택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줬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돕고 있어요. 둘이 아닌 하나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나는 이 우주 전체의 도움을 매 순간 완벽하게 받고 받아야만 살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공기가 없으면 난 죽어요. 밥이 없으면 죽어요. 밥 한 끼 먹으려면 밥 한 끼 안에 백반 하나 안에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온갖 재료들 식재료들 양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그걸 만드는데 수백 수천만 명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온갖 전 세계 곳곳에서 나는 음식들이 이 자리에 다 들어있는 걸 나는 간단하게 5천 원 7천 원 내고 먹는단 말이죠. 이 우주 전체가 여기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무한한 도움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 법회를 하러 다닐 때 너무나도 간단하게 또 비행기표를 좀 빨리 사잖아요. 그러면 되게 싸게 사요. 한 1, 2만 원 해도 산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은 비행기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려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서울에서 부산 가본 적 있었거든요. 고향에서 충청도에서 부산에 가는데 그 완행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말 한 열댓 군데를 들리는데 들렸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하고 열 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쉽게 이렇게 내가 올 수가 있다는 것에 누군가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연구해서 만들었고 비행기를 뜨게 만들었고 비행기 회사를 차려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내가 그거 하려면 힘든데 누군가가 그걸 완벽하게 탁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탈 때만을 기다리고 나는 그 혜택을 받으면서 왔다가 비행기가 폭풍이 온다 기다려서 못 뜨니까 서울에서 밤늦게 못 뜨니까 제가 처음이라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기차표를 보니까 바로 기차표가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있더라고요. 바로 표를 끄으니까 스마트폰에서 바로바로 돼요. 그러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보니까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빠른 빠른 지하철이 급속으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모든 것이 제가 가는 곳곳마다 교통이면 교통 음식이면 음식 모든 연결된 그것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수십 년 전부터 연구하고 연구에 거듭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기관을 만들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온 우주 전체가 완전히 연결된 채로 나를 적재적재해서 매 순간 돕고 있잖아요. 공기가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듯이 음식 하나가 나를 살아있게 하듯이 그런데 그 공기 하나 그 음식 하나에 그 비행기 하나에 버스 하나에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차에 기름 하나 넣으려면 그 기름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겠어요? 그 모든 존재들의 무한한 도움을 무한한 자비로움의 보시를 우리는 늘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만하게 아상에 입각해서 나는 내가 돈 냈는데 난 돈 냈으니까 고마울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밥 한 그릇이 전 세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만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못 먹으면 죽는 사람도 있을 건데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놀라운 이 우주 법계로부터의 자비로움이 매 순간 완벽하게 나를 돕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비예요. 그러면 나는 그 자비에 맨날 혜택만 받으니까 빚만 진 사람이냐 그 시스템에 연기적인 중중무진 연기라는 그 시스템에 나도 하나의 일부잖아요. 나도 내가 직장 다니는 걸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방식대로 살리고 있어요. 내 방식대로 돕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또 그들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살아주고 팔아주고 먹어주고 하는 걸 통해 그들을 또 살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공생 연기적인 공생관계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무한히 자비롭게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보시 아니겠어요? 보시 바람이 이렇게 이미 구족되어 있죠. 완벽하게 우리는 보시 바람이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에 그러니 저절로 무한한 감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아상 에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나를 돕는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내가 잘라서 내가 했어. 그 사람이 나를 이만큼 도와줬는데 그건 엄청난 도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 지불했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고 오히려 화를 낸단 말이에요.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미워하고 그게 자비로 자비를 진정한 자비가 뭔지 진정한 보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라는 아상을 나라고 여기니까 나 위주로 생각하니까 진정한 자비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진정한 자비는 존재 본연의 우리 상태가 자비의 상태 그대로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유의조작의 방식으로 조금 더 실천하는 방식은 뭘까요? 조금 더 한 마음 일으켜서 현실적인 방식 한 마음 일으켜서 나만 가지겠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풍족하고 많다면 내가 쓸 만큼은 놔두더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누어서 누군가를 돕고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겐 재물을 돕고 힘든 사람에겐 마음을 좀 치유해주고 두려운 사람에겐 두려울 게 없다라는 진리를 전해주고 그렇게 보시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왜? 보시를 실천하면 나 내 거라는 상이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거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남들한테 10원 한 장 못 줘요. 그게 보시를 많이 하는 것은 정신적인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요. 연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꽉 쥐고 있는다? 절대 보시 못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만큼 하는 게 보시인 거죠. 그래서 보시라는 걸 실천하는 걸 통해서 내가 바람일이 된다. 이 나 없는 길 무화의 길 반야바람일의 길에 조금 더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실천의 쉬운 실천의 방식이 보시바람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바람일도 두 가지고요. 중생의 보시바람일이 있고 또 본래 본연의 보시바람일이 있다. 두 번째 지게도 마찬가지에요.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몸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몸과 말과 생각이라는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게 계율을 설하셨거든요. 몸으로 하는 삿대능일 중에 가장 나쁜 것 세 가지를 들어서 살생 투도 사음 살생 도둑질 삿대능 음행을 하지 마라. 말로 하는 삿대능 음행을 하지 말로 하는 삿대능 걸 하지 마라 해서 망어 양설 악구 기여를 하지 마라. 또 정신적인 정신적으로 나를 오염시키는 나를 마비시키는 것을 하지 마라. 그래서 술이라든지 요즘에 나를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 마약이라든지 게임 중독 무슨 이런 다양한 중독되는 것들이 내 정신을 마비시키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렇게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왜 왜 이럴까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지게를 해야 되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걸려요. 양심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하고 나서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는데 누굴 죽이고 나서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는데 절에 와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음 공부할 수 있겠어요? 벌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죄 과보를 받을 건데서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기본 준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초 공부로서 기초 바라밀로서 지게 바라밀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청정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자비롭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듯이 나와 세상이 본래 공하다라는 반야바라밀의 이치를 모르면 나도 실제고 세상도 실제라고 여기니까 실제라는 바탕 안에서 내가 실제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든 내가 돈을 뜯어내야지 하는 삿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즉 더 많이 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삿된 행동을 더 큰 욕심에 입각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게울에서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즉 탐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더 많은 걸 가지려는 마음. 왜? 나도 진짜 세계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기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가 난지 모르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탐심을 낸단 말이에요. 탐욕스러운 생각이 일어나고 탐욕스러운 말을 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계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또 탐심이 아니라 진심이 참심 말고도 진심이 있어요. 화내고 썩낸단 말이에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와 남이 있으니까 남들이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화나고 그러니까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화나는 행동을 하고 화나는 말을 하고 화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탐심 진심이 바로 치심 어리석음에서 나왔거든요. 어리석음이 뭐가 어리석음이에요? 반야바람이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의 반대가 반야지혜니까 즉 나도 진짜 세상도 진짜라고 여기니까 이 실체관 공성을 모르는 입장이니까 계율을 어기는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된단 말이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하는 계율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청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게바람이를 통해서 계율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바람일에 이른다. 깨달음에 이른다. 왜 그럴까요? 계율을 잘 지키게 된다는 건 조금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 세상의 실제라고 여기면요. 세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인연 따라 연기법에 따라서 제법 실상으로 세상은 적저적수의 인연 따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진짜라고 여기니까 나도 진짜라고 여기니까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럼 그 마음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가 전부 다 부자 되고 싶은데 100%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연이 자기 인연이 부자가 될 인연이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대통령 되고 싶지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마음 내는 건 좋단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오만이죠. 내가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착각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최선은 다 돼 결과는 내맡기면 되겠구나. 항상 최선은 다 돼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왜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지 아세요? 이 세상이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와 세계가 연결되는 연기법으로서 둘이 아닌 하나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내가 바로 세상이라서 나의 성공은 무엇이 담보되어야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 혼자 잘한다고 성공 절대 못합니다. 내가 성공할 시절 인연이 된다면 그런 복이 된다면 그거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세계라는 또 다른 나 바깥 세계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또 다른 나 나가 함께 세상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완벽한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될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우주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니게 움직여주기 시작해요. 자연스러운 흐름 부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마른 통나무가 물 위에 떠가듯이 살으라고 그랬어요. 마른 통나무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집착 없이 흐름에 따른단 말이에요. 왜 두 물결이 있을 때 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절로 가는 게 더 좋은지 통나무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맡기고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진짜 옳은지 알 수 있나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내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냈는데 주변 환경이 막 도와줘요. 그럼 시절인연이 된 거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안 도와줘. 그러면 최선은 다하되 안 될 수도 있다고 여기면 집착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럼 되도 좋고 안 되도 좋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삶을 내 뜻대로 하려고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에 탐진치 3독이 생기고 탐진치 3독에 입각한 신구의 3업을 막 짓게 된단 말이에요. 과도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계율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게 계율을 잘 지키는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에 입각한 삶 반야바라밀에 입각한 삶을 살면 과도한 탐심 없고 과도한 진심이 없어요. 지혜에 입각한 삶을 살아요. 최선은 다해서 매 순간 사는데 과도한 집착이 없고 과도한 두려움이 없고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게 돼요. 그게 진정한 지게 바라밀입니다. 또 세 번째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은 탐심과 진심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화가 나요. 썩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진심이 일어나니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화내는 행동을 하고 참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억지로 찍어 누르는 참는 걸 인욕바라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억지로 참다가는 병나서 내가 먼저 죽어요. 화병이 나요. 그거 인욕바라밀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인욕바라밀이냐 반야바라밀을 깨달으면 나와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화낼 일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저절로 인욕바라밀이 된단 말이죠.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아 본래 참을 게 없구나. 본래 화날 게 없구나. 그 사실을 자극하는 것 그게 진짜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정진바라밀도 마찬가지 정진바라밀은 정진이라는 건 부지런히 부단히 노력하는 걸 말하죠. 이 마음공부는요. 이 마음공부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발심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진바라밀 이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이 적어요. 잠깐 반짝하다가 그만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진바라밀이 너무 중요해요. 오래오래 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 왜 자기 일이니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죽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부 아니겠어요. 다른 건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생사법이잖아요. 이거는 불생불멸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공부니까 가장 오래 할 가치가 있는 공부라서 오래도록 해야 되는 정진바라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과 반야인데요. 이 선정과 반야가 뭐냐 하면 선정이 앉아가지고 선정을 오래 억지로 만들어내는 선정 그 선정 3매 이르는 것 그것도 선정이지만 그거는 현실적 측면에서의 선정이에요. 부처님은 최고 단계 선정 비상 비비상처정 무소유처정에 올랐지만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해서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선정이 진짜가 아니라 그 또한 공부에 큰 도움은 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본연 3매라 그래요. 본연 3매 본래 선정 일행 3매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게 선정이냐 하면요. 아까 말하듯이 반야바라미를 깨달으면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것이 나와 세상이 본래 공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세상은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대로 이런 일이 없어요. 공해요. 고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요. 이 소리가 일어나는데 그냥 이뿐이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이죠.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취하는 사람은 윗집에서 꿍꿍거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죽고 싶어요. 그 사람과 죽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실체적인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이에요. 이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이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걸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건 자기에게서 나와요. 중생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생사법이라고 했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이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것과 똑같고요. 화나는 일이 이것과 똑같고요. 돈이 이것과 똑같고요. 명예 권력이 이것과 똑같고요. 여러분 몸뚱아리도 이것과 똑같아요. 즉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의미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해서 행복해하든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나는 가난해하고 괴로워하든 그 의미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분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정도 경제력이 부자하거나 가난한 게 아닌데 그 경제력은 이것과 똑같아요.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괴로움을 만든 거예요. 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뿐인. 그러니까 애는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분별할 것도 없어요. 일어난 채로 일어난 바가 없어요.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이에요. 고요하단 말 이걸 고요하다 그래요. 이걸 진짜 선정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딱 멈추게 하는 게 선정이다? 그거는 방편의 가르침이고요. 소승의 작은 선정이에요. 작은 선정.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수준 낮은 걸로 오해야만 돼요. 생각을 깍 틀어막아서 없애는 게 선정이 아니라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 생각의 실상이 이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생각 다 하는데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요. 생각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돼요. 생각을 자유자재로 쓰면서도 그게 진짜 부처님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생각도 못해요. 그게 부처님이겠어요? 왜? 생각이 딱 끊어졌으니까 그게 부처님이겠어요? 그럼 얘도 부처님이게요? 생각 다 하는데 그 실상이 공적하구나 본래 고요하구나 생각이 다 일어나는 가운데 고요하구나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세상에 이 일 저 일 다 있는데도 선정이에요. 여러분이 보수나 진보 어디에 하나에 사로잡혀서 칩착하고 있으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아요. 엄청나게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거든요. 그냥 부처님 중도예요. 그냥 관심이 별로 없고 애정은 있지만 그러나 누가 돼도 큰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 결과에 따라 내가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누가 되든 시끄러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선정이에요. 이 세상은 본래 고요해요. 본래 고요합니다. 그게 진짜 선정이다. 그게 본연산매예요. 반야가 지금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반야지혜예요. 이 세상 나와 세계 육체적 정신적 일체 모든 것들 그게 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반야바람일이고 그걸 구현하는 게 육바람일인 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은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세계가 공하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나를 색수상행식으로 나눠서 그게 다 공하다. 나와 세계가 공하다. 눈깊고 혐음뜩뜩과 색상행 미축법이라는 세계가 전부 다 공하다. 심지어는 무지역무득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것도 공하다. 모든 걸 싹 다 깨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진정 자유로움으로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본래 공한 선정과 반야를 다른 말로 성성적적 적적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성성은 그러나 깨어있다는 거예요. 공적 영지 공적은 고요하다는 선정 본래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한 가운데 영지 소수영령하게 아는 마음 이것이 살아있다. 그 반야란 말이에요. 텅 비었으나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반야바라밀의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가르침을 앞으로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설명했던 이것들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자기 체득이 되고 자기 일로서 어떤 자기가 제가 하는 설법을 듣고 이해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면서 이걸 이제 자기 경험으로서 정말인가 하고 내가 물은 다음에 내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아 진짜인가 하고 이것이 나에게 와서 진짜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부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 공부는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자기가 자기 삶의 체험으로 경험해야 하지만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여신경의 가르침을 조금 더 우리가 한 발 나아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